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8월 15일 강복절을 개념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당 이른바 대수장이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제에서 범하고 있는 치명적 실수를 언급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수장 성명서는 일반인들이 저것이 옳지 않은 일인데 라고 의문을 가졌던 그런 외교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소상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 성명서는 문장을 아주 많이 다듬은 그런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명서는 제목은 이적성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성명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개량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면서 걸핏하면 대남비방과 욕석을 퍼붓는 폐약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아무런 이행보장장치도 없는 한 장의 합의서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호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대수장은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첫 번째는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쉽게 만드는 이적성 합의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서해 해상적대행위중단구역과 슈저선 일대 비행검지구역 그리고 비무장지대 DMZ의 감시초소 GP의 동수감축은 방어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군의 방어훈련 감시정찰비행 조기경보능력 등을 크게 제약시키고 말았다. 북한군의 감시초소가 아군의 세배다라는 상황에서의 감시초소 동수감축은 휴전선 지대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9.19 군사합의는 공격자인 북한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적에게 남침대로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은 다시 한번 남북군사합의에서의 폐기 또는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둘째 9.19 군사합의가 군비통제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라. 군비통제란 양국 간 군사력을 조정하고 불신을 제거함으로써 상호간의 군사 충돌 위험과 부담을 축소하고 군사관계를 안전시키는 것으로써 이행을 보장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때문에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대남공격 역량이 증가되는 중에 북한의 준수를 보장하는 장치도 검증장치도 없이 한국군의 감시정찰 역량과 방어영량만을 제약하는 것은 군비통제 원칙을 역행하는 것이다. 셋째 6.25를 도발하고 지금도 즉하 통일 야욕을 부리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한 허황된 기대를 털어내고 안보 정론에 입각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를 촉구한다.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천안함 폭침주범인 김영철이 사과 한마디도 없이 내려와서 거짓 평화를 내세우면서 올림픽을 북한체제 선전장으로 전략시키고 돌아간 직후에 체결한 것이 9.19 남북군사 합의수였으며 이것은 결국 비핵화 사기극을 감추기 위한 계략에 지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가짜 평화쇼에 취해서 안보적론과 군비통제 원칙을 위배하는 9월 19일 군사 합의에 서명했음을 인정하라. 1938년도 히틀러와 맺은 뮤넨 평화조약이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1973년도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파리 평화협정이 북베트남군의 남침재개와 남베트남의 폐망 그리고 적화통일로 이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잘 쓰여진 9.19 남북군사 합의수의 문제점을 적시한 그런 8.15 기념 대수장의 성명서였습니다. 대수장은 또 다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다시 8.25 성명서로서 냈습니다. 성명서의 제목은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드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북한 역시 중공군 참관 이후에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공군에게 넘겼다. 2차 세계대된 당시 유럽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승리했고 지금도 미국 장성이 나토의 유럽 동맹국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작전지휘의 이른화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한국군의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한미 양국은 1994년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재반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무시한 채 대통령 퇴임 이전인 2022년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언젠가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이완시키고 북한에게 전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단은 정부의 성급한 전작권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불순하고 위험한 전작권 전환 도박을 즉시 중단하라.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국군과 미군이 각기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는 체제가 되면 양국이 전쟁 억제 및 전쟁 수용의 책임을 공유하는 현 체제에 비해서 전쟁 억제에 불리하고 미군이 파병될 가능성도 줄어들며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도 감소한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이완과 궁극적인 해체를 위해 노력해온 북한 정권과 중국 공상당 정권의 오랜 수건 과제일 뿐이다. 정부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우리가 행사해야 될 국가 자존심이 살아난다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전작권을 전환해도 될 여건 충족을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다. 둘째 섣부른 전작권 전환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라.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한국 방어책임을 휘석시키고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박하기 쉽다. 미군이 철수하면 그 공백을 우리가 인력과 예산으로 메워야 된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을 3년 이상 늘리고 국방 예산도 20조 원 이상 더 정액하더라도 최첨단 장비와 전쟁 전략을 구사하는 세계 최강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셋째 지금은 전작권 전환을 서두려 할 시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현재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신냉전의 기류 속에 중국 러시아 북한 3국 간의 군사적 격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오히려 이완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작권 전환을 계량하는 것은 북한이 70년간 부러지존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및 적하 통일로 가는 지역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전작권 전환을 멈추고 안보 강화와 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두 편의 성명서는 대수장이 8.25 광복절을 맞아서 발표한 것입니다.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보 국방 분야에서 대수장 장군 출신들이 작성한 성명서는 우리들에게 전작권 문제는 물론이고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입력하시고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